윤석열은 앞으로 중단하고 가르자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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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팡이 건방, 패딩 건방,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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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넘치, 검찰 영국, 윤석열은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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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각자다 빈건이를 퇴집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상승사기, 허위경력, 빈건이를 퇴집하라 내일 쉬운 날씨에도 제3회는 촛불을 돌려 나오네요 맞어? 맞습니다 윤석열 최신과 빈건은 특검 그리고 국힘당을 탁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릴진하라 퇴진하라 예전 필연적이고 무식한 윤석열을 떠내리러 함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김사동에서 박사의 환호를 보겠습니다 박사의 발사 네 고맙습니다 도워만 윤석열과 국민에게 충고해 드렸을 거였습니다 윤석열의 미세노 윤석열의 아모금을 비중에서 윤석열이 이번에 다오신 분들에게 한편 대결하자 함께 윤석열의 상대 심지어 안전하는 마음을 팀에 참여해 드렸을 거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노래로 아까 우리가 배운 우리가 많이 듣고 어떻게 좀 진해했을까요? 윤석열, 태진, 태진이 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